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또 그 어려움이 오래 계속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따라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한 유익을 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조심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 순종해 가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게 있던 어려운 기간이 내게는 은혜의 때였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때가 간증이 진행되고 있는 때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섣불리 형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다 또는 죽겠다 나는 끝이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 형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만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입니다. 소원.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집회에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신 것 자체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소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소원을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구서 5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속 마음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 삶 속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 속의 소원은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그러고 또 그것을 많은 교우들에게 교회에 제가 곤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연극 배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에게 확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매일 자리에 일어나서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를 밤에 쓸 때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루를 지내고 보면 아 이건 주님이 하신 게 맞아.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심히 지나갈 만한 것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놀라웠다.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럴만한 일들은 없었어요. 늘 주님이 하신 게 맞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해. 이렇게 고백되기는 했지만 그게 놀랍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알려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낸 한 달이 지나고 이번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여재호 목사님이 말씀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말씀을 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렇게 갈망하던 것에 대한 눈을 여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 것 어떤 은사가 큰 은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거나 누구든지 금방 알아채지 못하는 이렇게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은사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역사는 다 한 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작은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령님이 하셨느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저희 부친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저희 부친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폐기력 병도 고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삶을 사시게 되셨는데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받으신 은사가 기쁨의 은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기쁨도 은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듣고 보니까 저희 부친께서 성품이나 말씀이나 얼굴 표정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늘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부친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의 은사라는 것은 사실 교회 사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은사는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또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웠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가 드러났을 때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루에 하나라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라도 매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고려전소 12장의 특별히 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래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주께서 마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시듯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도 했었고 책 속에도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눈이 뜨인 것 같았어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보았다면 그는 그 성도 속에서 예수님도 같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들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것도 같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 아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고린도우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사도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도 실상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사도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 고린도우 소고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니까요.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으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러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성도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 사도바울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니들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걸 눈뜨게 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동력자들과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달라 아니 이렇게 많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만 보여달라 한 가지만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듯이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그 말씀으로 제 눈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놀라웠을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날 새벽은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행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오늘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보겠군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듣겠군요. 이건 확신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을 오늘도 제가 만날 것이니까 그날 화요일 우리 교직원 줌으로 교직원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줌으로 다 얼굴 얼굴들을 보지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성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스탭들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얼굴 얼굴을 보면서 그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저는 줌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의 직원들 이렇게 함께 그동안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목사회의를 이어서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봅는데 주님이 아니면 그 목사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도 권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님이 저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을 목사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얼굴 속에서 주님을 봅시다.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고 간절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저는 정말 7월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 주변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 그 갈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강곤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간절한 소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갈망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뜨거운데 우리의 마음은 아주 희미하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살피지 않으면 놓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느낍니까? 부모 마음과 자녀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깨닫게 될 때가 오지요. 그때가 철이 든다고 말하잖아요. 철이. 부모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자녀들은 그것이 귀찮게만 느껴질 때 철없다고 표현하죠. 철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사랑의 간절함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녹여낼 만큼 그 사랑은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가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큰 분란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서로 교회가 두 쪽이 날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어떤 시험도 해결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정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해답인데 그게 해답이라고 딱 믿어지지 않는 답답함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우리는 예수님께만 귀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가정 문제든 어떤 교회 문제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걸 부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응을 갈망하는 이유 주님의 마음이 그 뜨거움 그대로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의 그 간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의 영속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의 삶은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그 마음의 결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반드시 깨달으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작은 것이 그 순종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놀라웠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해서는 평생 주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어서 크게 말씀하셔도 나는 적게 들리는 거고 주님이 불같이 내게 임하시는데도 나는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 미지근하게 어떤 깨달아지는 것 아주 작게 들리는 그때 그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하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강곤하심이 아주 작게 느껴질 때 그걸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의 강곤하심이 뜨겁고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곤하시는 것은 몇 가지 전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곤하심은 몇 가지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강곤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결단과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에 강곤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계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도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누가 내 잘못을 딱 지적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도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회계를 촉구하실 때는 다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회계를 일으키실 때는 그때는 기분 나쁘고 말고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꼬꾼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사야는 그때도 이미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요. 저도 뭐 잘못한 것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보면 이사야는 충분히 그런 정도로만 자기 죄를 고백할 정도 수준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라 위에서 걱정도 많았고 그리고 신신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자를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지요? 완전히 사람이 꼬꾼하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조중에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사야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곤하심으로 회계가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큰 죄인은 없고 세상 모든 죄는 다 내가 지은 죄 같고 나는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과 삶 전체를 뒤바꿔요. 무슨 흉악한 죄를 짓고 정과 몇 범이나 되는 사람만 그런 회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성실하다, 착하다, 참 믿음 좋다 그랬던 사람이 더 회계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1903년 회계의 부흥을 불시 역할을 했던 하디 성교사님.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성교사님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니 세상에 의사였던 분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것도 20대 때 그것만 가지고도 그는 진짜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한국 교인들 앞에서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회계했습니다. 그분의 회계의 고백은 한국 교인들을 은근히 멸시한 것 나는 그래도 믿음 좋은 성교사고 한국 교인들은 너무 수준이 낮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믿음 안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그런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선교사인 자기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고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 나 때문입니다. 제가 교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그 고백을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다 녹아지는 걸 저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고 가까이 가기도 사실 두려울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성실한 분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한국 교인들 앞에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 보고 한국 교인들이 자기 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한국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드 성교사님을 통하여 서울 그리고 지방 곳곳에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도 그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길선주 장노님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길선주 장노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신년 집회 때 그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은 유산 중에 백불을 자기가 가로챘던 것 교인들 앞에서 공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악안입니다. 이 교회의 장노인 내가 이런 도정노민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교인들이 놀래기도 했고 저 길선주 장노님이 저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이어서 회개하겠다고 줄을 섰어요. 나도 고백할 게 있다. 나도 고백할 게 있다. 그때 이기람 성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회개하는 것들을 사회를 보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짓고 합시다. 순수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게 통성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예배당이 떠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불이 임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노님과 또 한 분의 박칠억 장노님이라는 분이 광고 시간에 저희는 철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집에 가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시면 내일 새벽 5시에 오십시오. 그게 이제 철회 기도의 시작이고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는 부응이 시작은 회개로부터 일어났어요. 오늘 성령의 강곤하심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오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찔러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강곤하심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강곤하심에 또 하나가 순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케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 순결케 하시는 것과 같이 맥을 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에 대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조건이 순결함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보율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곤하심은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다 아마 지금 그런 성령의 강곤하심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의 역사와 함께 정결함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부어주시잖아요. 한국교회사 읽어보면 블레어성 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쓰신 기록들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게 쓰신 것이 한국교회 남자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는 사실 진짜 끔찍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가 그 나라의 그 끔찍한 과정을 다 거쳐온 역사예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기도예요. 블레어성 교사님의 글 속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망국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최소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살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제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 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 위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복에 손을 펴신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블레어성 교사님이 한국교회 부흥을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우리 민족의 처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절박한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가 있었더라는 것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 초창기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형편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먹고 있는 음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가전 도구들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됩니다. 영적인 형편을 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은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어요. 죄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교회의 영적인 힘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로 평등법을 어떻게든지 폐기시켜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하면 점점 더 이 거짓 프레임의 한국교회가 휘말리게 됩니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역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요. 아니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평등법을 반대하는데 이게 마귀가 진짜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 역사 없으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기도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강권하심이에요. 성령이 강권하심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때때로는 어느 성도를 너가 찾아가라. 찾아가기 전까지는 왜 가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찾아와야 할 일이 있었구나.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아주 전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권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경남 거창에 목회하시던 목사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가 1940년 7월 16일에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렇게 주남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거창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그래요. 주남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추록을 하시게 된 것은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거창교회 교인들은 기뻐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류를 받아서 한 일이지만 그 거창의 경찰서에서 그 거창교회에 주남선 목사님을 파면하라. 그래서 그 거창교회에서 파면했어요. 사모님과 아이들 사택에서 쫓아 냈어요. 아무런 먹고 살 도움도 주지 못하게 했어요. 교인들 안에는 그 목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남선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해방을 막고 이렇게 돌아 나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강류를 받았어도 그런데 일본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릴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이 추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그때 주변에 주남선 목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창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 정말 똑부러지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야 됩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당신이 옥에 가 있는 동안 되어진 일에 대해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 어떤 은혜이오며 어찌 된 사랑입니까? 이 부족하고 죄많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왜 이때까지 보호하시오? 옥에서 불러가지 않으시고 살려두시오. 파리로 해방을 보게 하시고 또 잃었던 양떼를 다시 찾게 하시나이까? 이 죄인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해서 양떼를 옳게 지키지 못하여 이 양떼들로 하여금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여 싸웠고 무수한 고생을 하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도록 하여 주십니까? 신사참배 반대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옥중에 있었다는 것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게을리한 죄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가르쳐놓고는 저 자신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한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자녀를 염려하며 주님을 잊어버린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양떼들이 미리부터 옳게 가르치지 못하여놓고는 이 양떼를 원망한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마지 못해 지은 그 죄 깨닫지 못해 지은 죄를 이 양떼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죄인에게 돌리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남선 목사도 울고 그 기도를 함께하는 교인들도 다 눈물바다 였어요 그 주일은 회개의 주일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주일이었어요 그 기가 막힌 시험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더 복종 복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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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순종은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살아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아요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 작게 느껴질지라도 성령의 강권하심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몸을 쳐서 복종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지 주님과 함께 사는 분명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